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각종 의혹으로 당에서 나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당 차원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더 지체할 수 없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. 한편 국회 정무위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조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남자진구 я 고르ca 각종 의혹은 각종 의혹의 현관입니다.